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무역협회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고 신흥국 화폐 가치가 하락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비중은 2013년 48.1%에서 2017년 44.5%로 하락했습니다. 또 작년 12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한 여파로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비중은 작년 12월 대비 1.5%포인트 하락한 바 있습니다.